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하는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얼라이프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폴리텍대학 AI 정책 전문가이신 조재희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연승훈 졸업생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조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졸업생분도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생명정보과를 졸업한 연승훈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근무한 지 아직은 1년 된 신입사원입니다. 네, 각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들어보신 아마 바이오 쪽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입사원이 된 졸업생 분이 오늘 스토리 인물로 나와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아마 바이오 분야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고 특히나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더 주목받는 분야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 연승훈 씨는 바이오 계통에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다른 대학을 다녔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죠. 아, 그러니까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다가 그럼 그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폴리텍 대학을 다시 입학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한 진로를 정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은 원하는 지역이나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곤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이 엄청 많아졌어요. 미래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워서 휴학 후 입대를 했는데 재대할 때쯤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니던 대학을 좀 중퇴를 하고 그쯤에 부모님께서 바이오 분야가 유명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셀트리온을 골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로 정한 다음에 한국폴리텍 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신 건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선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굉장히 이른바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바이오 산업 요즘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좀 핫한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합성 생물학으로 인해 바이오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이용하여 생물 구성 요소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고효율의 생물체를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사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이 의료계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희 바이오 캠퍼스에도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만 바이오 분야는 이제 제약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화학, 농업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국을 좀 바꾼 건데 바이오 캠퍼스 딱 입학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생물학을 배웠던 거 외에는 바이오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첫 수업부터 엄청 멘붕이었어요. 이게 저와 같은 사람들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사람이랑 섞여 있어서 제 수준으로는 제 수준의 교과 진도를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정한 목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과 동등한 지식 수준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생물과 화학 공부를 복습과 예습을 둘 다 하려니 1학년 때에는 매일 새벽 2, 3시에 잠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은 기업에서 해당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알고 있어서 이 학점을 준수한 학점을 얻기 위해서 좀 주경야도 같은 느낌으로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공과목도 어려운데 전공과목을 따라가려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생물화학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신 건데 방금 학점이 기업에서 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점 잘 받으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4.5 만점에 4.0 학점이었습니다. 4.0 받기 진짜 어려운데요? 네, 제가 사실 머리가 좋은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학점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나 노력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좋다고 학점을 다 잘 받는 건 아니지만 학점은 말 그대로 노력이니까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지가 참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바이오 분야가 워낙 인기도 많고 또 셀트리온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 폴리텍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제 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써 보셨나요? 어떠세요? 쓰는 용어들이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내가 이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시 현장은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는 전혀 몰랐던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셨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세포, 세포 배양, 단백질 정제 아니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유전자 클로닝 등 수업 시간에 이런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그냥 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과정 하나하나에 어떠한 실험이 필요한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획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자리에 온 졸업생들 분께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냐고 여쭤보면 다들 이 대답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기획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사장님께도 이 바이오 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 캠퍼스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충남 논산 강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경은 젓갈로 유명한 줄 아는데 가게에 가보면 우리 바이오 캠퍼스가 아주 큰 2만 6천평 대지의 바이오 캠퍼스가 있습니다. 2006년에 저희가 바이오 캠퍼스를 개원해서 지금 한 2천 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2천 명 졸업생이 아마 지금 한국 바이오 분야의 현장에 주요한 사업장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캠퍼스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하는 학생들은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캠퍼스 졸업생들이 올해 보니까 180명 졸업생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학생처럼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 또 CJ 이런 바이오에 거의 대부분 입사를 했고요. 또 절반 정도는 벤처라든지 제약회사에 대부분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취업률이 한 90%고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취업 유지률도 한 97%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 캠퍼스가 인기가 좀 높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바이오 분야에서 액체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HPLC라는 기기인데 보통 이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학교나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한 130억 정도 들여가지고 26대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입시 지원율이 좀 높습니다. 작년에 한 3대 1 됐는데 지금 이제 입시 저희 수시 1, 2차는 이제 모집이 끝났고 이달 말부터 정시 지원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대학에서는 장비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장비 한 번 만지려면 이렇게 좀 예약 걸어놓고 순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폴리텍 대학 바이오 캠퍼스에서는 그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해주셨는데 그 높은 취업률에 이바지한 우리 연승훈 씨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셀트리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업무 하고 계시나요? 저는 현재 정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량의 세포들이 발현하는 단백질을 의약품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들었는데 연승훈 씨 동생도 폴리텍 출신이라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떤 거 공부했나요? 사실 같은 캠퍼스 출신이고 과가 다 달라요. 저는 바이오 생명정보과였고 동생은 배양공정과에 다녔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먼저 입학하신 건가요? 동생이 저보다 1년 더 빨라요. 아. 그러면 동생이 1년 먼저 들어가서 혹시 그러면 추천을 해 준 건가요? 제가 현재 제가 다 프리텍 대학교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됐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생분은 이미 졸업을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와 같이 정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 셀트리온에서요? 네. 근데 이제 좀 건물이 달라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마주칠 일은 마주칠 일은 없고. 아. 아니 근데 이 폴리텍 대학에서 보통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서로 추천해서 입학하는 경우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네요. 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동생이 선배잖아요. 네. 근데 뭐 집에서는 가족이니까. 네. 집에서 선배 선배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 뭐 일적으로 회사에서 동생을 만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음. 회사에서 좀 소문은 났을 것 같아요. 네. 아. 주변 회사 동료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어.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 며칠 전에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동문 커뮤니티가 가장 잘 활성화된 대학이 한국폴리텍 대학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졸업생 입장으로 볼 때도 진짜 그런가요? 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진짜 정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선후배와의 관계,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엄청 밀착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사한 선배들한테 앞으로 취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교수님한테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나 모의 면접 같은 부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입사 1년 차 정말 새내기 사원이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막 열정이 뿜뿜할 때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뭐 앞으로 목표나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세워놓은 목표 같은 거나 가고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제 그 모토가 회사 안에서 있는 동안은 정말 일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 밖에서는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제 그 인생의 모토거든요. 아 월화배를 중요시하는 분이시군요. 물론 저의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공부도 쉴 생각은 없으며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이런 습관을 몸에 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내년도 신입생 모집 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신입생 10월부터 모집을 해서 수시는 이제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기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 교육과정 원선 접수가 11월 1일부터 진행 중이고 2년째 학위 과정은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폴텍은 등록금이 13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 졸업생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해 받습니다. 장학금 한 절반 정도는 장학금을 수여해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빅스리라고 이야기하는 신산업 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인데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폴텍도 바이오 산업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광경에 있는 저희 바이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건강벨트 여러 군데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있는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끝으로 졸업생 분께 요청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전공을 좀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도 있을 거고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취업에 잘 성공한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어딘가에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할 수도 있고 합격을 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합격을 한 번이라도 한 번 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불합격을 했었던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취업 준비 과정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불합격이라는 게 단지 잠깐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1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 동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몇 줄의 자기소개서와 잠깐의 면접으로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저도 취업 준비생일 때가 생각이 나고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소에 이렇게 늘 꾸준히 열심히 해왔다면 기회가 왔을 때 또 잡히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잘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듭니다. 끝으로 이사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평생 지금은 평생 기술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한 1년 정도 새로운 또 기술 교육을 배우게 되면 또 자기 직업을 평생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폴리텍대학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삶의 질업이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일자리도 기술 교육도 저희 폴리텍에서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조재 이사장 그리고 연승훈 졸업생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